쇼미더머니 6위 래퍼 던밀스가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하티 강남점에서 열린 한 스포츠 브랜드 포토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. 김진경 기자 김 jingyung 꼴뱅이 jyns.com 2017-09-16 연결된 보드 이슈 들어올 자리. 김진경 기자 김 jingyung 꼴뱅이 jyns.com 김진경 기자 김 jingyung 꼴뱅이 jyns.com 김진경 기자 김 jingyung 꼴뱅이 jyns.com 김 ad surt